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 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우리 문화가 언제부터 4대주의에 빠졌는가 이런 문제를 관념선수와 더불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고대 문화로 올라가면 굉장히 동아시아에서 무명을 아주 이룬 민족입니다 특히 오늘날 홍산문화 같은 것은 큰 증거가 되죠 이미 8000년 전에 상당한 문화를 이루었다는 게 지금 많이 속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꾸자꾸 역사가 전개되면서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문화적으로 선진이 안 됐는가 봐요 자꾸자꾸 중국을 따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농업 생산이 발달되는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유목민족이 농업민족화되는 과정과도 관련이 있어요 그게 단순치가 않아요 괜히 사대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쨌든 역사시대에 들어오면서 점차로 사대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역시 고려조에 고려조 중후기의 소위 13세기 초에 몽골 대제국이 형성되면서 그게 동아시아는 물론이고 서양까지도 정복하잖아요 그런데 그 대제국의 무료가 결국 손을 들은 거죠 그리고 흔히 알다시피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항몽하다가 다시 진도로 가고 진도 다시 제주도로 제주도에서 사실 지금까지 연구를 해보면 오키나와로 갔다는 게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오키나와 무술이라는 게 그 당시 삼별초가 가서 심어준 무술이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몽골아는 대제국과 겨루면서 그냥 항전을 오래 했잖아요 하다가 결국 지게 되면서 어떤 주체 정신, 주인 정신 같은 게 좀 쇠퇴한 것 같아요 그러나 몽골 대제국은 자기 나라 대제국에서 끝까지 항몽한 항쟁한 고려가 사실은 굉장하게 느껴졌던 거죠 자기 나라 다음에는 고려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려국에 고려라는 이름을 또 유지하게 했잖아요 원래 몽골이 지배를 하면 이름을 유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고려의 다이너스티, 왕조는 유지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결혼, 결혼 동맹으로 해서 부마국처럼 그쪽의 공주를 우리 왕조와 결혼시키는 그래서 다음에 왕이 되게 하는 그런 부마국의 관계를 이룹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어떤 순환을 겪으면서 주체성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고려 말 이후에 조선이 들어서면서 조선은 처음부터 성리학 위주, 성리학의 통치 철학의 대강을 이뤘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사대를 사실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중국을 따라가는 게 우리다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심하게 말하면 중국의 제후국인 것처럼 실제로 또 나라의 이름도 장명해달라고 부탁하고 가서 또 중국의 천자를 배울 때는 제후국의 입장에서 예를 취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려조는 그냥 대등하게 중국 송나라와도 대등하게 위에 요나라도 대등하게 금나라 대등하게 대등한 입장을 유지했는데 조선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성리학과 예절은 주작하래 성리학과 주작하래 완전히 빠져버린 게 조선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국이 아편전쟁 이후에 15세기 초에 망하고 중국이 망하니까 우리가 확실히 망한 거야 그게 참 재미있죠 사실은 자주성을 유지했으면 말이죠 이렇게 보면 아 이게 지금 과학시대로 가고 있는데 빨리 개항을 해가 과학을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렇지 않고 중국이 망해져 가니까 마치 우리가 중국을 대신하는 것처럼 소중화주의를 만들었어요 소중화란 말이야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이게 사실은 소중화라는 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것 같지만 사대주의의 완결판입니다 완전히 중국 속에 빠져가지고 완결판 중국이 망하니까 소중화주의로 우리가 중국을 대신한다 이러면서 나섰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시대가 어떻게 변한지도 모르고 중국의 성리학과 주작하래에 빠져 있었던 나라가 이제 조선입니다 뭐 그런 가운데서도 뭐 한글이 창제되고 여러 가지 또 잘한 점도 있죠 그러나 크게는 이렇게 되어서 그 15세기 이후에 16세기 17세기 들어오면서 중국이 망하면서 우리나라도 완전히 망하고 일제식민기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사대주의를 하다가 사대주의를 하다가 이게 사대주의를 하다가 식민지가 됐잖아요 식민지가 됐잖아요 이게 조선이 망하고 근데 그러한 전통들이 지금도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진 문화라는 것은 큰 나라에 가서 문물을 가져와서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모방해서 활용하면 되는 것처럼 하고 있죠 사대주의라는 게 사대주의라는 게 꼭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작은 나라는 큰 나라의 문물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문제는 사대만 하고 있는 게 문제야 큰 나라의 문물을 선진 문화를 받아들여서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이게 이제 사대주의를 읽고 주의가 문제야 사대는 할 수 있는데 사대주의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식민지로 가는데 그런 습성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예전에는 중국 중심의 사대를 하다가 일제식민기를 거쳐죠 일제식민기를 거쳐 지금은 이제 미국 중심에 사대를 하고 있죠 제가 4대까지는 괜찮아 선진국이니까 4대를 하는데 그러한 습성이 주의가 돼 버릴 때 4대 주의가 되면 하나의 이증이 되잖아요 이증이 되면 버릴 수가 없어 계속 거기에 이제 요즘 말하자면 이제 몰입하는 거죠 몰입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사대주의가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그 핵심입니다 핵심 오히려 식민지 극복이라는 게 식민지인데 이 식민지 극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사대주의 극복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말만 말이죠 말만 말이죠 말만 뭐 식민지 극복 계속 떠들잖아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이죠 말이죠 사대주의를 우리의 이미 오래된 그 지식의 습성 습성인 사대주의를 극복해야 오히려 이게 식민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식민지 약간 노예근성이 있죠 우리가 노예근성 노예근성이라는 것은 잘 사는 사람은 없고 못 사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다 노예근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노예근성을 벗어나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과제죠 과제인데 이게 이제 현안입니다 현안 소중화주의는 사대주의의 결정적인 완결적인 표현이고 지금 사대주의가 계속되어서 중국 사대를 하다가 일본 식민지를 거치고 미국 사대를 그냥 하고 있고 식민지 극복을 많이 떠들지만 입으로 아무리 떠들고 소용이 없어요 인간이 이 대가리에서 머리에서 사대주의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식민지를 극복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이게 극복을 못했으면 아직도 노예란 말이야 노예근성이 있어요 오히려 노예근성이 지식인에가 되어 있어요 지식인 지식인일수록 지식인일수록 노예근성이 있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고 활동하는 사람이 노예근성이 필요합니까 그냥 열심히 살면 벌어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지식인일수록 노예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지식인의 노예근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선조 때 중국 사대하면서 일어난 거죠 흔히 사대주의를 설명할 때 무슨 문화적인 설명은 관념적이잖아요 추상적이죠 추상적 근데 저는 이제 사대주의를 얘기할 때 흔히 관념산수를 얘기를 해요 관념산수 산수라는 게 그림입니다 그림을 산수라는데 관념산수 제가 이제 미술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놀란 게 관념산수라 그래서 처음에는 말이죠 무슨 관념을 그린 줄 알았어 관념을 우리나라 산천 이래 보면 어떤 산천 그 자체가 아니라 내가 받아들인 관념이 있어 그린 줄 알았어 아니야 관념을 그리면 그거 상당히 자기 주체가 되어 있는 거야 자기 관념을 그리니까 놀랍게도 이 관념산수라는 중국의 중국의 실경이야 실경 중국의 실경을 그린 게 관념산수라는 얘기야 왜 그래 중국의 화첩, 도첩이라고 그래 화첩을 보고 그대로 그리는 거야 난 깜짝 놀랐어 이런 우리 시대가 있었구나를 생각하면 말이죠 아주 웃기는 시대였죠 사실 말하자면 우리 산천은 놔두고 지금 화가가 그리는데 중국의 화첩을 가져가고 중국 풍경을 그리고 있어 그게 중국의 실경이야 관념이 아니라니까 근데 경치도 중국 실경을 그리니까 관념도 어떻게 있어 우리 관념이 아니라 중국 관념이겠죠 마치 중국의 관념을 갖고 있으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의시되잖아요 화가라는 것은 어떤 자연을 일단 모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화풍 관념산수에서 가장 잘 볼 수 있어요 중국의 실경일 뿐만 아니라 관념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관념이라고 해요 내 관념이 아니야 이 관념산수라는 이 말에서 그냥 사대주의가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념산수로 벗어나는 게 경제정선의 진경산수 소위 관념산수에서 흔히 진경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의 실경을 그린다는 게 진경 아닙니까 진경산수로 되었습니다 이게 17세기 소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실학의 시대 이렇게 되는데 진이라는 게 실이죠 이게 실이잖아요 진이라는 게 추상진경 이게 실이야 이게 실경이죠 우리의 실경을 그린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진경산수를 그리는 과정에서도 보면 어느 나라든지 보면 화가들이나 화가나 음악가나 그렇죠? 음악가나 종합적으로 예술가는 예술가는 지원자 파트론이 필요하죠 지원자죠 뒤에 지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진경산수도 그 당시 양반계급 양반계급이 되게 노론이었어요 노론 노론이라는 게 사실 사대주의의 핵심인데 그래도 이 양반들이 벼슬아치니까 아무래도 잘 살 거 아니에요 노론의 지지를 받아요 계급적으로는 이 파트론이 노론이란 말이야 그렇지만 그리는 화가는 우리의 실경을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발전을 했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진경산수도 사실은 그 이면에는 노론의 정치학 안에 있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화가 자체는 진경으로 갔죠 진경이 바로 우리의 실경이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진경산수 화풍이 우리의 실제를 바라보는 힘을 기르다가 우리의 실학운동 이게 전반적으로 실학운동과 관련이 실학이라는 게 참 애매한 단어인데 원래 엄격한 의미에서는 실학이라는 건 없어요 실학이라는 게 거대한 학문 체계가 있었던 거 아니란 말이야 굳이 말하자면 성리학이 너무 허하게 공리공론에 빠져있는 것을 아 그건 너무 공리공론 아니냐 이렇게 해서 성리학의 공리공론의 하나의 반대로 실학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진경산수 실경을 그리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과학적인 사고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조선조에서 결국은 조선조가 망했나 하면 실학의 실패입니다 실패 실학운동을 했는데 이게 결국 실패한 거죠 실패 실패해서 예전에 다음에 큰 말로 나는 게 동도서기라 해가지고 동도서기 하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구한말의 이데올리기 아니었습니까 동도서기라는 게 중국은 중체소용 중체소용 일본은 화원양제 그런데 다 비슷한 얘기인데 서양을 배운다는 건데 서양의 물질만 배운다는 그런 뜻인데 성공한 건 일본만 성공했죠 중국도 중체소용이 안 되고 결국 우리도 안 되고 해서 동도서기와 중체소용은 실패하고 화원양제를 준행했던 일본만 성공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 제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실학운동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패했다고 말하죠 말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이러한 운동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도 우리가 저런 걸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저런 운동을 할 수 있다는 하나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학이 실패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관념산수란 말에서 사대주의가 이제 그냥 드러나죠 관념산수란 말에서 그런데 그 저는 그래서 그 사대주의를 얘기할 때 조금 뭐 그냥 관념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림의 어떤 전통 속에서 얘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게 왜냐 그게 이제 확실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훈민정음에 여러분 잘 아는 그게 있죠 훈민정음 반포문에 보면 말이죠 나라 나라 나라의 그 어음이라고요 어음이라는 게 이제 언어라 볼 수 있죠 음을 언어로 보니까 나라의 어음이 다르다 말이죠 어음이 호 뭐가 달라 중국과 다르다 이래 돼 있죠 이런 이제 반포문에 이제 제일 첫 장이 이렇게 돼 있죠 나라의 어음이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이래 돼 있어요 이 중국이 이제 문제죠 근데 사실 중국이란 나라가 언제 생겼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진나라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그 다 중국이란 말을 안 쓰죠 다 다른 나라죠 중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로서의 중국은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뭐 지금 중화 인민공학을 중심으로 봐도 우리보다 한 해 뒤에 생겼잖아요 1949년 아닙니까 우리가 48년에 기한민국이 생겼는데 49년 10월 1일인가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봐도 이제 중국은 가장 최근에 생겼고 또 그 이전에 뭐 중화민국 뭐 이런 걸 따져도 조금 더 올라가는 정도에 불과해 근데 옛날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중국의 나라가 이게 이제 나라명이 아니고 어떤 거 지역 지역이죠 지역명이죠 지역명 지역명일 수가 많고 아니면 이제 나라 안에서 이걸 중국이라고 보지 않 나라 안에서 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서 한문은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이렇게 해석할 수도 나라 안에서 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게 처음 볼 때는 나라말이 중국과 달라 이렇게 가르치고 해석하고 했어요 보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거야 중국이란 나라가 없었는데 왜 나라가 인것처럼 됐냐 보니까 결국 저게 결국 사대주의의 발상이야 사대주의 중국은 어떤 나라가 지배하고 분열하고 해도 중국이야 커다란 중국이 있어 이게 가상이야 가상 추상이란 말이야 없는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사대하는 거야 사대 사대 특히 뭐 조선조 때 명나라와 더불어 지금 중국 중국이란 나라가 어떻습니까 청나라 때 다 만들어진 영역이야 그보다 좀 넓어지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청나라의 영역이란 말이야 청나라의 국토란 말이야 청나라를 계승한 게 지금 이제 중국 아니에요 본래 중국이 없었어 없었는데 저걸 만들어가 가상의 어떤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얼마나 사대주의의 주력이 들어 있으면 그렇게 저렇게 그 14세기 반포가 14세기 1446년입니까 15세기 중반에 이제 저런 말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저걸 어쨌든 최소한으로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니고 뭐 영역이랄 수 있죠 뭐 지역을 지칭하는 지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어디에 꼭 나라명이 아니어도 그래서 그 저는 요즘에 저게 이제 중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닌 지칭 지칭명으로서 지역명으로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안에서 나라의 말이 나라 안에서 달라 이렇게 국중으로 이제 중국이 국중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한국은 이렇게 이제 해석해야 됩니다 이런 말도 사실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얼마나 그 나라도 없었던 중국이란 나라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지역명칭으로서 사용하면서 그 나라처럼 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뼈에 사대주의가 사무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해석도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뭐 중국과 발음이 다른데 무슨 문제 있습니까 우리 우리 중국과 발음이 다르면 우리대로 발음하면 되는 거지 뭐 꼭 중국 발음에 마찬가지로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논리에요 그게 언어학의 기본도 안 돼 있단 말이야 언어학의 그래서 그 소리라는 것은 뭐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도 말도 문자도 다르지만 뭐 사투리가 많잖아요 언어는 언어는 반드시 사투리가 있는 겁니다 사투리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꼭 표준말을 정해가 거기 따라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연 발생적인 게 사투리입니다 그럼 발음이 달라요 당연하죠 요즘도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도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야 근데 뭐 그 발음이 달라가지고 우리가 뭐 국민정음 표음문자를 만들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특히 중국과 달라라는 말이 안 되죠 차라리 나라 안에서 다르다 그러면 나라를 다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표준말로 쓰고 뭐 뭐 우리가 방송국 말할 때는 표준을 사용하고 뭐 문장 그 문어책을 쓸 때는 표준말을 많이 사용하죠 이런 거는 좋죠 근데 그걸 뭐 거대한 중국과 거대한 중국과 기준해가지고 달라가지고 훈민정을 만들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해석도 사대주의에 아주 심보릭한 겁니다 근데 그 이러한 그 사대주의라는 게 왜 우리를 이제 장악하고 괴롭히느냐 이걸 이제 생각을 저는 인류학자로서 해봅니다 근데 우리 문화는 이상하게 언제부턴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꼭 외래종교 외래사상 이들은 사죽을 못 써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종합적인 외래종교가 사상이 들어오면 바로 그냥 우리가 그걸 마치 실시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우리에 맞게 말하자면 그걸 체화해서 우리 식으로 다시 만들어내서 사용하는 습성이 없단 말이에요 바로 그걸 뭐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 제가 이제 그 왜 그런가를 이제 소위 인류학적으로 따져보니까 한국 문화의 구조적 특성이 있어요 근데 텍스트 이 바이블 바이블 생산을 잘 못해 텍스트 중요한 텍스트를 생산을 못해 이거는 항상 이제 외래적인 텍스트가 들어와야 돼 우리는 그걸 컨텍스트를 중요시해 텍스트는 못 만드는데 이 남의 텍스트를 가져와가지고 컨텍스트라는 건 자기 상황에 맞게 이제 실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맞게 이제 적당히 맞춰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생산을 못해 거꾸로 말해서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나라가 선진국이에요 텍스트를 생산하는 선진국이란 말이야 이걸 생산을 못하면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어 아무리 잘해도 잘 따라갈 수는 있겠죠 모방해가 잘 따라가지만은 그건 한계가 있어 어느 시즌 한계가 있어 그래서 오늘날 그렇죠 우리가 왜 중선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을 못하느냐 발돋움을 못하잖아요 지금 힘들어하잖아 그 원인이 나오는 거야 텍스트를 우리의 독자적인 오리지날리티가 있는 텍스트를 생산해 본 경험이 없는 거야 아니면 너무 오래됐거나 옛날에는 생산했는데 뭐 생산해 본 적이 없어 이걸 이제 음악에 비유하면 이제 작곡과 연주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작곡자가 별로 없어 작은 작곡은 하는데 큰 작곡가가 없어 작곡가 그 대체 연주가는 많아 세계적인 연주가는 많죠 작곡가는 없는데 세계적인 작곡가 있습니까 뭐 흔히 뭐 아니케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계적인 작곡가라 해도 제대로 뭐 작품 뭐 없잖아요 한두 작품이지 소양의 그 유용한 작곡가 있죠 바하 헨델 모차르트 이런 식으로 안 나오는 거야 우리가 그만큼 이제 소득이 올라가고 빈곤으로부터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작곡을 못하는 거야 그 연주가는 많아 이게 이제 언어학에서 보면 랑그와 파롤이라는데 랑그라는 게 이제 법칙적인 거고 파롤은 법칙을 준수하는 거야 실천하는 거라 볼 수 있죠 이게 이거는 이제 되게 텍스트 작곡 랑그는 머리와 관련돼 머리 이거는 다 신체와 관련돼 바디 헤드 바디 한국 문화라는 게 왼쪽 텍스트 작곡 랑그 머리 쪽에 있기보다는 여기 많다 컨텍스트 연주 파롤 신체 이런 특성이죠 근데 앞에 것은 앞에 것은 텍스트는 텍스트라는 것은 흔히 좀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남성적 표현 남성성이 남성성에 속해 컨텍스트라는 것은 이게 이제 여성성에 속한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결국은 이 남성성과 문화의 여성성으로 이렇게 봤을 때 여성성이 강한 거야 이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여성성은 이제 뭐 좀 쉽게 말하면 이제 플레이 연주죠 여기 컴포지션 작곡이죠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죠 한국의 위대한 작곡가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사실 저는 뭐 거기에 신경을 좀 많이 썼습니다만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왜 작곡이 안 되는가 모르겠어 작곡이라고 말하면 사실 이게 텍스트라는 게 바이블일 수도 있어 바이블 자기 바이블을 생산하지 못하는 나라야 언제부턴가 과거에서부터 그랬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자기 바이블을 생산하지 못하는 거야 작곡을 못해 프레임을 하는 거지 이게 이제 이 여성성과 남성성에 이제 관계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런 특성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텍스트가 가장 강화된 게 바이블 아닙니까 바이블을 생산을 못하는 거야 이게 우리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바이블을 믿음 신앙 Believe 하는 거 Believe는 잘 되죠 바이블을 생산하는 건 잘 못하고 외래 종교와 외래 종교는 물론이고 종교와 사상 사상을 Believe 한단 말이야 이게 우리나라가 종교가 성화한 것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 특성과도 관련이 있구라는 걸 생각하면 이게 구조적인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이라는 말은 변하기 어렵다는 말과 통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특성이니까 그걸 특성을 잘 살려야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죠 특성을 잘 살려야 된다 우리 특성이니까 뭐 남성성보다는 여성성이 강하니까 그걸 갑자기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잘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지필 활동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쓴 게 책 중에 아직도 사대주의라는 책이 있어요 아직도 사대주의에 사대주의라는 이제 사대주의에 쉽게 말하면 아직도 사대주의에 빠져있다는 거죠 빠져있다 이게 벌써 1994년에 나왔으니까 몇 년입니까? 꽤 됐죠 거의 뭐 94년이니까 뭐 30년 안 됐지만 20년을 넘었죠 사대주의에 사대주의에 근데 이걸 지금도 94년에 책을 냈는데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게 그 당시에 제가 책을 한번 들춰보니까 일제 식민지가 된 것도 사대주의 때문이고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많이 했더라고요 한국 문화에 대한 이제 인류학자로서 비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아 불행하게도 그 당시 그때 쓴 책의 내용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돼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단지 바뀐 게 약간 이제 소득이 우리가 소득이 올라갔다 이게 산업화에 의해서 소득이 올라간 것 밖에 없어 산업화에 의해서 소득이 소득 증가 근데 이것이 사대주의를 벗어나고 주체의 주체력 우리나라의 주체적 문화 능력 주체력을 주체적 문화 능력 키우는 대로 문화 능력 이것을 키우는 쪽으로 주체적 문화 능력을 키우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라가 좀 잘 살 때 주체적 문화 능력을 키워서 우리의 주인 주인 정신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제 어떤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뭐 조금 이제 풍부할 때 문화 문물이 풍부할 때 주체력을 키울 수 있죠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체력이 무슨 주체력이야 그건 가짜 주체력이죠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주체력은 가짜 주체력입니다 그건 말만의 주체력 그건 웃기는 거죠 그건 사실은 그런데 산업과 소득 증가가 의식주를 해결한 다음에는 사실은 주체적 문화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보면 우리 문화에 머리 좋으면 판검사 의사를 시키고 싶은 게 우리 가정의 목표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문화가 운영돼서는 절대로 주체적 문화 능력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문화가 다방면에 크고 예술 궁극적으로는 문화가 예술에서 캐파 캐페시티 예술에서 용족을 넓혀야지 선진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아니고 그냥 매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거에 대한 안전보장을 위해서 판검사가 되어야 된다 어디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져 가면 절대 선진국이 안 되죠 그건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절대 선진국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자기의 소위 지배계층 지도계층 지식인들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렇죠 안위를 위해서 있는 자들이 자기의 안위만 이해한다 자기 가족의 안위만 이해한다 하면 어떻게 선진국이 되겠습니까 언젠가는 그게 이제 문화적인 문화 능력이 쇠퇴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주체적인 문화 능력을 키우면 키우면 올라가고 문화 능력을 키우면 성장시키면 올라가고 여기를 못하면 어떻게 하강 문화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이제 후진국으로 자기도 모르게 전락하게 됩니다 한테 잘 살았던 나라 예를 들면 필리핀이라든가 알젠틴이라든가 특히 브라질까지도 꽤나 잘 살아가지고 잘 살았던 나라가 지금 전락한 경우가 많죠 그것은 우리가 잘 산 나라를 원하지 않은 게 아니죠 이런 산업화 소득 증가 주체력 문화 능력의 향상 성장 이런 걸 잘 해야지만 선진국이 되고 한 번 선진국의 테이크 오베가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내려오고 싶어도 못 내려와요 예를 들면 세계적으로 대충 세계 한 5위 정도의 5위 정도의 선진국이 되었다 우리가 한번 올라갔다 선진국이 되었다 5위 5위 정도 올라가면요 후진국이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 이미 그 단계로 올라가면 물론 시대가 크게 전환하면 모르지만 웬만하면 안 떨어집니다 5위라는 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게 어마어마한 지위입니다 큰 나라 몇 개만 따져봐도 5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과장도 있지만 대체로 10위에 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과장이 있죠 여기서 문화의 주체력을 키우지 못하면 오히려 전락을 하게 되죠 정지하지는 않습니다 문화가 그러한 한국 문화의 사대주의와 그 사대주의와 관련되는 문화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당히 좀 잘못하면 좀 비관적이 되기 쉬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주체적 문화능력을 키우는데 여기 이제 지식인이 앞장을 써야 됩니다 왜? 왜? 사회지도 지도인사니까 앞장을 서서 문화능력을 키우는 것을 실현하면 선진국이 되고 그걸 실현하지 못하면 선진국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기로에 있습니다 기로에 있어서 한국인을 구성하고 있는 각자가 각자가 자기가 존재하는 자기가 활동하는 분야에서 각자가 세계 최고가 돼야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가 스포츠하면 스포츠에서 세계 최고가 돼야 되죠 모든 분야에 최고가 돼야지 그래도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남 탓하지 말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남이 못하고 이러하지 말고 자기가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서부터 자기가 잘해야지만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대주의라는 일종의 하민족의 멍에 굴레를 벗고 우리가 이제 미래사회에서는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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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